어? 나무가 집을 뚫고 들어왔어 가보자 어쨌든 들어가보자 사람이 살 수도 없어 집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잠시만요 아 깜짝이야 계세요 뭐야? 뭐가 움직인거야? 이제 상관을 잡고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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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무가 뚫고 들어왔는데.. 여기 집에.. 나무가 집을 뚫고 들어왔어 사건물.. 여기 무너지면 난리난다 사진만 좀 덮어놓자 이거 안되겠다 집이 왜이래? 발을 뒤질 틈이 없는데? 2009년도 여기 누구 계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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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울까지 달렸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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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와 함께 해볼거예요 저한테 Senior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톡톡톡톡 어디야? 여기가 들어가기 싫은데.. 눈에 띄고 잠시만요 야..뭐가 기운이 바뀌었어..잠깐만.. 뭐가 바뀐거야? 이 안에서 뭐가 바뀌었는데..잠깐만.. 여기 기운이 바뀌었어..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잠깐만.. 다 그대로인거 같은데.. 근데 여기 기운이 갑자기 틀려졌어..? 뭐라는거야..? 뭐라는거지..? 사진..? 사진..? 아..왜 할아버지 사..사..사..이거.. 영정사진인데..? 영정사진인데.. 너무 너무.. 아..저.. 여기.. 잘못봤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말씀 들어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보고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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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들으셨 pigeons 불편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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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완전히 뻥 뚫렸네.. 나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니까 지금 여기 기운이 또 바뀐다.. 여기 처음 들어왔을때 기운이랑 똑같아.. 뭐가 빠지고 뭐가 다시 들어왔는데.. 설마 또.. 사진 그대로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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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아 나 발이 안 떨어져 이제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냥 둘러보고 갈게요 그냥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만하시고 그냥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 안에서 뭘 잘못 만졌나봐 뭘 잘못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뭘 잘못 만졌나봐 이거 때문에 그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에 꽃 아까 만졌어 꽃을 만졌어 저쪽을 가봐야 되겠다 저쪽을 가봐야 되겠다 아 깜짝이야 저기다..저기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강아지 소리인가 보다.. 유리가 없어.. 비닐이야.. 유리가 없어.. 비닐을 대놓고 살았나봐.. 재미 진짜 많아.. 되게 급하게 떠난 느낌인데..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여기 뒤에 뭐가 또 있네 이거 뭐지? 저 뒤에 관 있는 것 같아 저기에 관이 있는 것 같다.. 관.. 잠깐만.. 지금 못들어가 못들어가.. 만약에 진짜 관이면 어떡해.. 진짜 관이면 어떡해.. 그런 냄새는 안 나.. 썩고 이런 냄새는 안 나는데.. 지금 여기.. 약간의 곰팡이 냄새만? 곰팡이 냄새만 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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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거.. 누구세요? 헉? 뭐.. 흐뭇놈 그만..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뭐야? 기운이 왜 또 바뀌어? 뭐가 들어온거야? 죄송한데 그냥 말씀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하실 말씀 있으면 들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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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confined 수bit publishing ... 어르신..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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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여긴 안된다 죄송합니다 나가자라 보내줄때 가자 진짜 안되겠다 더 하겠는데.. 이건 아냐 이건 아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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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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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